누군가가 좋아하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허영의 사회, 질투의 사회,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올라가면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다른 동물 세계에는 있지 않아요. 친구들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불행할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니에요. 이분이 이혼을 해. 이분이 이혼하면 친구들 다 모여요. 초등학생 애들까지. 자기들은 이혼을 안 했거든. 불행하게 살지만 이혼을 안 했거든. 이 사람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를 느낀다고. 그래서 아픔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경쟁 사회이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친구야. 그런 친구는 몇 명 있어요. 의외로 와도 축하해 하지만 한마디 하지. 그래도 조심해. 훅 가는 수가 있어. 꼭 한마디 해. 그게 뭐가 있냐면 훅 갔으면 좋겠는 거야. 진짜 좋아했죠. 여러분 아이면 좋아해. 내 남편이면 내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아할 거야 아마. 이해되죠? 이건 내 아들이야. 질투할까요? 아들이 시험을 잘 봤어. 질투해? 질투 안 해. 다 남이거든요. 내 친구라도. 불행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많이 속해 있어요. 그걸 친구라고 생각해. 진짜 친구는요. 여러분이 진짜 기쁠 때. 여러분이 로또로 400억이 된 거야. 그럴 때 와가지고 진짜로 좋아하는. 아 막 진짜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 안 와요. 여러분 곁에. 근데 오도라도 꼭 한마디 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옛날에 이게 로또받아가지고 가정파 탄다는 애들이 있어. 꼭 의외기 하는 애들이 있어.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그거 나오지 않아? 바로 나온다. 그런 거 막 좋아요. 기사들. 좋은 친구들 있어요? 어.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 좋은 친구야? 찾아는 가지만 느낌적 느끼면 좀 질투가 나지 않아? 막 질투가 나지 않아? 친구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막 이러면 막 화나잖아. 그리고 뭐 부유한 친구들 보면 그러잖아. 그래 부가 너희 가족을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재벌들의 가정파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부부는 행복해.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가난해서 헤어질 힘도 없어요. 헤어지면 큰일 나. 살기도 힘들어. 걔네들이랑 달라요. 그게 우리 바닥에 우리가 모르게 지배와 복종관계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질투. 경쟁. 치명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게 바로미터예요 그게. 그 어떤 사람이 기뻐할 때 진짜 행복해할 때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은 친구다. 그렇다고요. jazoo toe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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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political에 싹 mustn'tぜ.